윤주가 진짜 토끼야 윤주 제가 세미토끼 먹어요 세미토끼 세미토끼? 세미토끼? 평생한 토끼 윤주씨가 진짜 토끼야 제가 토... 왜 토냥이 같대요? 넌 귀여워 렉이요? 저 뭐야? 렉이 너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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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는 내가 다 말씀드렸다 여우야 저는 여우입니다 박스 저는 박스에요 박스 제가 여우보다 여우를 해봤어요 근데 약간 고양이를 고양이를 가는 여우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때 제가 여우 고양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여우를 해봤어요 근데 이 생각 성적이 되면서 여우가 나오는거에요 뭔가요? 저 더 싸가와드나? 아니 근데 싸가와드는 그게 아니라서 성적 그게 나의 한사람이 없으시잖아요 아닙니다 저도 박스에요 박스입니다 오늘 수고하사이에요 평팡주에요 평팡주입니다 저거 너무 너무 좋아요 또 쏙으로 이동해주면 진정은 더 원하는 사람 이동하는 그녀들을 Fatima 어머들 이동하는 그녀들을 모드리 있는 그녀들을 그녀들을 그녀를 저녀를 그녀를 저희가 18대 시키면 방치에 밖에 진료면서 하는데 박수를 엄청 깨서요 그리고 약간 양말 파이듯이 저희에 같이 이렇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포착구 혹시 이거 뭔지 아세요? 어떤 패턴인지 아세요? 포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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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포착구 포착구 귀엽대 귀엽다 아 귀여워 아 귀여워 포착구 어때요 포착구 당아지 랭댕스 랭댕스니까 너는 충격적인데 응 충격적이에요 아 귀여워 나 무기해 빨리 해주세요 나 무기해 우와 날 쓰러졌어 미미 로즈 할 바를 생각하고 우리 맘에 썰이 없었던 이렇게 어디있으신가요? 아 저희가 지금 이만에 남아서 가잖아요 차가 부대를 원했잖아요 원래 다 같지 않았는데 최근에 들어온 거 진짜 놀라면서 어제 막내지랑 언니들 라면서 맞췄 어제 저희 막내지를 차가 진짜 시끄러웠거든요 맞아요 저희 막 제가 팬투당이라서 노래 부대를 못하고 진짜 잘 있으면 귀여워요 천천히 있으면 귀 빨려요 아니 아직은 아기들이니까 아니 어제 안나가 일본 신청곡 회사에서 너무 진짜 쪼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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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그 약간 인신업 약간 약간 일본이었나? 너무 뜨거워서 지연이랑 진짜 좋아서 그리고 어제 휴게소 들려왔는데 짱구 같이 가있는데 아 그쵸? 약간 포기 됐어요 했다 우리들이 우리 휴게소 따로 갔잖아 그때 했는데 신현말씨가 나왔는데 제가 옆에서 멤버들이 아 신현말 나온다고 말렸는데 진짜 신현말이 나와서 진짜 박수 너무 많이 나왔어요 맞긴 해 어 맞긴 해 맞긴 해 예쁘해 아 아 뭔가 고백한다고 반칙 사이즈 알려달라고 그러는데 진짜 이 이거를 받은 거 멋있다 우리 가면 이아닐로 재벌 안 돼? 맞지? 아 진짜 간다 아 먼저 알려드릴게요 10입니다 아 나 이거 손질받았어 이거 텐트가 진짜 나 대박이야 10살이에요 저 10위 지하부터 해볼께요 지하부터 지하부터 네네네네 저쪽부터 저쪽부터 1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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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손가락이 궁금하세요? 네 번째 손가락이 아무래도 아니면 약간 우정리 같은 느낌으로 새끼손가락 새끼요 새끼요? 약 아 약지 약 약 소이는 저 저 소통이 다운게 아니에요 1위부터 안 돼 아 너무 조그맣지 그러면은 여기로 할텐데요 중에요 중뒤 중뒤 여기요 중뒤 왼쪽 네 번째 왼쪽 네 번째 왼쪽 네 번째 네 왼쪽 네 번째 네 왼쪽 네 번째 여기요 어디 한다고요? 여기요 왼쪽 4번째 왼쪽 4번째 5번째 지난 1lection 생각보다 소세지 변함aved저기 그 계획이 잘 잡혀요 왼쪽 4번째 7호 예린이 7호네요 왼쪽 네번째 나 10 열 열 호 예린이 7호입니다 여러분 7 어? 넉니 세븐 어깨 세븐 어깨 세븐 어깨 세븐이랑 잘 어울리는 여자 7이 잘 어울리는 여자 네 되게 열심히 한다 우리 나이스 소리 나왔습니다 소리 4호입니다 아 소리 4호에요? 여기가 3.5호였는데 살이 쪘나봐요 살이 쪘다고 그런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손가락이 부었나봐요 4호 더 해볼게요 3호와 10호 어떤데 잠깐만요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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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가 긴장을 못하면서 저 아까랑 똑같이 10호입니다 여러분 10 잘 어울려 그래서 귀요비들 딸 고시мат 후기 더 기다워 나는 귀엽죠 핫걸 야 우리 예린이가 잘 못 받아줘요 잘 받아주고 있잖아요 야 야 야 야 못 받으자 난 나 꼈어요 우리 둘 사이에 친절이랑 같이 쉿 쉿 근데 예린이만 쉿 할게 아니라 쉿 내가 제일 싫어요 어 나는 이제 생일로 지났으니 때문에 혜리가 맏언니에요 제가 맏언니로 생일로 지났어요 맏나이로 맏언니에요 6개월이나 6개월이나 생일하다고 저거에게 저는 12월 생일이기 때문에 아직 머리 같고요 23살이에요 저는 24살이에요 14살이에요 안 나 꼈대요 5개월 이렇게 5개월 5개월 3개월 5개월 5개월 Avec 5개월 6개월 3개월 6개월 오! 오! 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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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입니다. 안나! 칠호! 안나! 칠호! 안나! 칠호! 안나! 이 커플! 저희 신앙이 좀 걸리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이벤트를 좀 진행을 하면서 오! 좋아요 좋아요! 저희 고고 뽑아서 네네네 호자랑 와인 포스터 드릴 거예요 예!! 근데 오늘 힌열이 콜라 다이블를 이대가 되시나요? iss 이imy 콜라 다들 ہых어 다운을 하는데 행사하던 중 이대가 되시나요? 여보. 여보. 아! 오! 유인주!! 유인주 어허 오늘 외모하세요 유인주 어허 유인주 번호 두개 뽑을거예요 이거 뭐야 폴라와 폴라 먼저 뽑을게요 여기서는 폴라를 뽑고 있어요 여러분 17번 누구신가요? 17번 아 저도 나왔어요 저는 유코입니다 예원이 유코 예원이 유코 예원이 유코 이번에는 싸이코스터 싸이코스터 작고요 싸이코스터 2번 예이 싸이코스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뽑아요 이거 폴라할까 아니면 폴라 폴라 뭐야 뭐야 1번 1번 예에스 1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여기서 갑자기 뜬금공개 지아만디는 8호입니다 8호 지아 8호 지아 8호 지아 8호 지아 8호 어 귀여워 지아 8호 지아 8호 지아 8호 12번 어디계세요? 오직 아우 지아 8호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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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어 이거 뭐예요? 이유는 뭐예요? 어깨가 뭐예요? 어깨가 뭐예요? 조금씩 예. 폴라. 약간.. 폴라. 이거 왜 여기.. 뒷자리도 이렇게.. 섬기하다니까.. 네. 둘 좀 짧게 대요. 여기. 근데 죄송한데 지금 뭐하는 거에요? 폴라. 폴라랑? 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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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데식하는 거에요? 네. 이거를.. 두 개를 번호푸면 한국계는.. 폴라를 들이시면 되고요. 네. 한국에서 이제 코스톱 코스톱을 통해 아 감사합니다 집중 못해서 열심히 나머지 반이세요 나머지 반 일단 코스톱 보겠습니다 15번 아 귀여워 축하드립니다 우리 안나가 두 장 보고 싶어요 네 먼저요 폴라 폴라가 안나 폴라 오케이 어 뭐야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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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이래요 폴라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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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이거 온게 약간 안 섞인거 같은데요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제가 한번 카드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썩고 여러분 3번 5번 5번 1번 나 할머니한테 배웠어요 첫번째니까 다시 포스톱 네 포스톱 어? 6번 오케이 3번 3번 앞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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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분들은 뒷자리를 보고 14번 오케이 축하드립니다 9번 free 5번 오 축하드립니다 안녕 요런하단 거 uso 지하 요원하지 않으실게요 지하 요원하지 않으실게요 귀여워 귀여워 인요리 아니야? 29번 귀여워 자 하나 더 할께요 제가 몇번 뽑으실 것 같아요 몇번 뽑을 것 같아요 15번 14번 아까 뽑았는데요? 17번 17번 아까 뽑았는데요? 23번? 15번 15번을 뽑았어요 누구인가요? 5번 9자리야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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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번 20번 사이포스터 7번 사이포스터 7번입니다 사이포스터 이거 이거 뭐죠? 이거 뭐예요? 이건 뭐예요? 자 마지막 사이포스터 근데 사이포스터 몇번 뽑을 것 같아요? 다들 27번 30번 30번 10번 10번 네 여기까지 만들께요 정답은? 9번? 24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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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쑥쑥해하시고 정답이 오케이 다음에 또 2배로 이벤트 2배로 이벤트였대요 2배로 이벤트 2배로 이벤트 맞아요 3배로 이벤트 2배로 이벤트 2배로 이벤트 우리 한 번 일어나볼까요? 네 고맙고요 1배로 이벤트 2배로 이벤트